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신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고고! 먼저 냉장고나 현관문에 부착해 사용하기 좋은 자석 행거입니다. 3구 행거는 우드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 인테리어 효과도 있답니다. 심플한 화이트 컬러에 5구 자석 행거도 있어요. 다음은 실내나 캠핑에서 사용하기 좋은 무드라이트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뒷면 건전지 케이스를 열고 별도 구매한 AAA 건전지 3개를 넣은 뒤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켜주세요. 길게 누르면 밝기가 서서히 변해요. 원하는 밝기에서 버튼에서 손을 떼면 끝! 침실에서 무드등으로 사용하거나 랜턴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또 조명의 위아래를 잡고 돌려서 연 다음 다리에 홈에 로프를 끼우면 캠핑 조명으로도 딱이겠죠? 심플한 고무나무 명함꽂이도 소개해드릴게요. 진한 브라운과 연브라운 두 가지 컬러로 출시했으며 펜도 꽂을 수 있어요. 키스컷 마스킹 테이프 데님 디자인도 보고 가세요. 반짝반짝 오로라 펄 코팅에 데님 컬러가 너무 잘 어울려요. 데님 느낌으로 다꾸 도전해보자고요. 영수증 디자인과 동물 가득한 다이컷 마스킹 테이프도 소개해드릴게요. 영수증 마스킹 테이프는 두꺼운 사이즈와 기본 사이즈 두 개가 한 세트예요. 마스킹 테이프 하나만으로도 알차게 다꾸할 수 있다고요. 다이컷 마스킹 테이프는 정원 속에 동물을 가득 담았어요. 하나하나 너무 귀엽다고요. 다이컷 마스킹 테이프까지 다꾸에 활용한다면 당신은 다꾸 마스터. 가볍게 툭. 귀엽게 툭 쓰기 좋은 조임 가방이에요. 컬러감 돋보이는 레터링이 특징이며 간단한 소지품을 넣고 스트링을 조여주면 복주머니 같고 귀엽답니다. 구체관절 인형과 가방이 한 세트. 옷과 신발까지 포함인 구체관절 인형 세트입니다. 자유자재로 팔다리를 구부릴 수 있고 인형만큼 큰 가방은 립밤 등 작은 소지품을 넣어 키링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하기 딱이겠죠. 판다 러버들을 위한 폴리 장식도 준비했어요. 집안 곳곳에서 판다와 함께 하자고요. 여름맞이 시원한 느낌 가득한 조화도 소개할게요. 앙증맞고 귀여운 선인장 조화로 테이블의 여름 느낌 연출하고 몬스테라 부시로 집안 전체의 여름 분위기를 물씬 풍겨보자고요. 여름 느낌 낭낭한 꽃 조화도 준비했어요. 화병에 꽂아두면 밝은 느낌 뿜뿜하는 양귀비 조화. 식탁에 활용하기 좋은 파스텔 색상의 퐁퐁 부시 조화. 밋밋한 벽 앞에 두면 하나로 인테리어 끝인 퐁퐁가지 조화까지 세 종류 준비했어요. 시크릿 쥬쥬 캐릭터가 다이소의 등장. 헤어 똑딱핀 세트 소개해드릴게요. 심플한 체크 패턴 위에 시크릿 쥬쥬 캐릭터가 포인트. 레이스로 블링블링함을 더 살린 똑딱핀도 있답니다. 시크릿 쥬쥬 캐릭터의 집게핀도 소개해드릴게요. 나비 모양의 글리터 장식이 특징인 나비 집게핀. 긴 리본 꼬리가 화려 그 자체인 리본 꼬리 집게핀. 큐빅으로 보석 느낌 가득한 보석 집게핀. 프릴 레이스와 대형 아크릴 장식이 특징인 집게핀까지 4종 준비했어요. 오늘 소개한 다이소 신상 어떠셨나요? 이 상품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전국 다이소 매장과 다이소몰에서 만나보세요. 그럼 안녕!